레버락은 문이 닫힐 때 기계식 자동으로 동작하며 닫힌 후에는 스토퍼가 레치볼트를 후퇴하지 못하도록 하여 강지로 문을 열 수 없게 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레버락은 문을 열고 닫는 과정이 기계식 자동입니다 이 기능은 건전지 소모량을 50% 절감시키며 디지털보다 안정적입니다 배터리는 3A4개로 20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유저 비밀번호와 그랜드마스터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비밀번호를 설정하거나 변경할 시에는 레버인 아래쪽의 비밀번호 등록 버튼을 이용합니다 비밀번호 사용 시 허수인식 기능이 있어 철저한 보완이 가능합니다 비밀번호를 5회 이상 잘못 눌렀을 경우에는 경고음이 울리며 자동 락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자동 락 모드에서는 3분 동안 어떤 키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가운데 있는 버튼은 열린 모드 설정 시에 이용합니다 손님이 방문하여 문을 자주 열고 닫을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차별화된 기능입니다 한 번 누를 경우 30분씩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최대 20번, 10시간까지 연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이중 잠금 버튼, 실내에서는 스타트 버튼으로 열린 모드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중 잠금 모드는 실내의 버튼을 눌러 설정합니다 이중 잠금 모드일 경우 그랜드마스터 번호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랜드마스터 번호를 반드시 등록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버튼을 당기거나 레버를 내릴 경우 이중 잠금 설정이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왼쪽에 있는 기능 버튼은 소리의 볼륨 조정 및 LED 라이팅 방향을 전환할 때 사용합니다 프로그램이 엉켜 작동이 안 될 경우 초기화 버튼을 뾰족한 도구로 누르면 회로가 리스타트 합니다 화재 시에는 화재 감지 센서가 동작하여 외부에서 문을 열 수 있도록 잠금이 자동 해제됩니다 저전압 시에는 경보음을 통해 배터리 교환 시기를 알려줍니다 건전지가 방전되더라도 사각 9V 배터리를 사용하여 출입이 가능합니다